네 그러면 2022 싸이검 오픈 SKC 싸이검 오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과 올해 심각한 코로나 속에서도 SKTC가 2022년도 싸이검 오픈 데이를 개최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사과 없이 모든 참가자분들이 이 SKTC 오픈 데이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한은 덕분에 최언 천천히 안내 유튜브 데뷔 반죽 아 보다 여기 사람 뽑혀가거든 아 좋구나. 여기 가다가 사람이 피자차가 막 바뀌고. 네. 와우. 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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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서둘 것 같아. 다 잘해. 아, 그래. 너무 다 빨리 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다 오고 있는 사람. 다시 오게.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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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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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